우와, 이게 다 뭐야? 완전 대박, 진짜 맛있겠다. 아, 맞다. 나 지금 이럴 때 아니지? 아저씨, 여기요. 이게 뭔데요? 선물이요. 선물이요? 별거 아니에요. 그냥 목도리예요. 좀 있으면 쌀쌀해지잖아요. 그래서 목에 두르시라고요. 이런 걸 왜 저한테? 저 매번 태워주시고,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고. 저번에는 바나나 우유도 사주셨잖아요, 그래서. 제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건데. 그냥 제 마음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. 근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. 김비서님이 골라주시는 건데 당연히 마음에 들죠. 고마워요. 잘 쓰겠습니다.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조심히 가세요. 네. 우리 도란이. 도란아. 지금처럼 건강하게, 씩씩하게 잘 지내. 岐서le. Completi. 도란아.